어 잠자리가 보이네. 잠자리 잡아야지. 머리야. 아 나 머리가 너무 아픈데. 저기 구북차 얼른 타죠. 빨리 전화해. 구북차. 가주산 구급 차 출동합니다 미 고 rapport 고급차 왔습니다 타세요 자 뒤에서 꽉 잡아요 운전해서 갑니다 자 구급차가 너무 길죠? 자 준비 됐네요. 구급차 출동합니다. 꽉 잡으세요. 도착했습니다. 자 내리세요. 아이고 머리야. 자 그쪽에서 엑스레이 찍으세요. 자 찍었으면 빨리 침대에 누워있으세요. 잠시 기다리면 잠시 기다리면 간호사 선생님이랑 의사 선생님이 올라올 겁니다. 음 크롱이 머리를 다쳤다구요? 간호사 선생님 크롱이 머리를 다쳤대요. 빨리 올라와서 짐 자리 해주세요. 빨리 봐요. 그럴 때 우리 크롱이 머리를 다쳤다고? 네 크롱이 머리를 다쳤어요. 의사 선생님도 오셨습니다. 네. 크롱이 머리를 다쳤다고요? 왜 다쳤나요? 어 잠자리를 키우다가 잠자리가 날아가 버렸어요. 잠자리가 날아갔어요? 네. 그런데요 잠자리가 날아가서 그 잠자리를 잡다가 미끄러져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머리에 큰 충격이 왔군요.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어린이 친구들 항상 높은 곳에 있거나 위험한 곳에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. 언제 미끄러져서 다칠 줄 모른다고요. 알겠나요? 저는 아빠가 나를 도와줬어요. 그래요. 그럼 한번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해볼까요?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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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아무래도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니까 머리가 아프죠. 자 귀 귀 보고요. 귀가 없잖아. 아니 너는 귀가 없잖아 이거 아 소리를 어떻게 두는거지? 그래 눈을 보고 콧구멍을 보고 콧구멍 아 해보세요 아 아 음 그래 그러면 머리를 두들겨 볼게요. 통통통 통통통 아픈가요? 아 네 좀 간지러워요. 그래요. 좀 더 세게 두드려 볼게요. 뿡 아 아 아 아이고 머리 아파라 그렇죠 자 아픈게 맞습니다. 자 우리 크롱이 아프니까 약을 먹도록 할게요. 간호사 약 준비해 오세요. 네 이게 약이야 아빠? 무슨 약인가요? 어 감기약은 어 머리에 다친 약이에요. 머리 다쳤을 때 먹는 약이군요. 네 약을 먹으세요. 냠냠 약 연기를 먹惰elles 이제 머리가 다 다 왔어요. 그래요 아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斧 누가 아플지 모르겠죠? 뽀로돌 거가 뭐 세울거야